구분이 안돼 아 진짜 동갑 얘는 근데 무사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다 아 오픈 결말만 아니면 너무 좋겠다 스포 절대 하지마 안된다 얘들아 진짜로 신작이다 살려주라 영정 순간 바지 벗고 있는 줄 알았네 저기 이거 프로토콜 타는댄가 봐 오븐에 있는 사람 이따가 오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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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기 안전한 공간이야? 그냥 침실이 있는데? 되게 나이근 이런 콘크리트에 그렇게까지 뭐 안전해 보이지 않는데? 그런 게 있나 봐 그 아까 뭐 CFR인가 뭔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그게 뭐 장치가 있어가지고 보호를 해주나 보다 균열을 막는 방어막을 해주나 봐 그런가 봐 그 장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공간이 이렇게 안전한 그런 방어막을 해주고 그 안에서 이제 그냥 공간에서 사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완전 진짜 그냥 저거네 인류의 어떻게 보면 배신자들이야 배신자들이고 살아남겠지만 그냥 지들만 살기 위해서 아무도 말을 안해준 거 아냐? 걔 왔어? 야 얘한테 왔어? 이 여자 배신각이야 그러면? 대박이네 이거 어 야 아니네 배신 안했네 CFR은 지금 이곳에 힘이 있는 곳에 있는지 근데 제가 그쪽으로 얘기를 했었고 제가 그쪽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쪽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냥... If you... If you let 조이스 use the CFR then that means the lifeboat gon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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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not that's not that's not that's not tha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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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e people down here They can figure it out They can fix the fracture That's what you wanted in the first place These people? These people? This is Monarch Okay? They're the ones that got us into this Do you think they give a shit about any of us? 아 진짜 맞는 말 했다 이 지경까지 간 건 모나크 때문인데 모나크가 자기들 신경 쓰겠냐고 I mean you realize what you're asking 흐으으 시작하는거야? 야 이거를 있잖아 자동차로 지면 스포츠카 같은 게임이야 야 이거 미쳤어 이거 기어가 계속 올라가 뒤졌다 이 게임 와... 진짜 이건 절대 오픈 결말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 이걸 어 저 남자 치료도 못하고 총 맞은 상태로 어우 저 피가 완전 여자 맞은 거 아니야? 하아 맞은 거 아니지? 어우 시... 놀래라 CFR 여기서는 안 통하나봐 한번 들어가면 나갈 수 없는 거 아니야? 어... 어... 야 얘 갑자기 왜 이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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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와서 갑자기 선해졌어 역시 사람은 남자는 여자 땜에 바뀌는 거고 이 게임의 결론은 여자는 남자를 강하게 한다 이 남자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 왜 이러겠어 왜 체력 쓰면 배고파 죽지 다 자기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사정없이 그냥 돌려버리는 거여 그 콜도 봐라 소피아 믿잖아 자기 여자라고 안전하게 먼저 들어가라고 방금 걔도 봐봐 어 졸졌다 리암이 형 얘한테는 안 될텐데 그 사람은 누구에게 말하는지 그 사람은 누구에게 말하는지 그 사람은 누구에게 말하는지 내가 말하는지 내가 말하는지 그 사람은 내 우리의 동일이 지금 그리고 내가 그 도움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정보가. 당신은 당신의 정보가. 당신은 그 정보가. 당신은 당신이 누군가를 위하여. 당신은 당신이 그 정보가. 저는 그 정보가. 당신이 정보가. 시간을 계속해서. 하지만 당신은 그 CFR이 안전하여. 그 CFR이 우리의 정보가. 그 정보가. 리암이 형 적이되네 리암이 형 적이되네 어떻게 든지 모르겠고 욕싱이야 바로 정리에 대해 말해 또 우린 시청할 수가 없음 저를 위해 hp 아, 옷은 하늘만 입어요. 밖에 나갈 때 다른 옷을 못 입으니까요. 다야기를 보면. 진짜 가끔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뻘쭘하게. 연애인도 아닌데. 되게 난감해요. 함군형도 전철 만원석인데 좌석에서 옆에서 저기요 함군님 이러셨대잖아. 얼마나 뻘쭘해. 아름다워. 그래서 우리 BJ들은 다 하나같이 옷을 하나만 입기로 해요. 거의. 외출복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누구를 알고 계신지. 우리에게는 누구를 알고 계신지. 우리에게 누구를 알고 계신지. 우리에게는 누구를 알고 계신지. 세상, 영국, 첫인공은 가장 힘이 부족해서 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장 힘이 부족해서 더욱 힘이 부족해서 우리가 모두 생기고 우리가 모두 생기고 이 배우 메이지러너 2에 나섰던 배우예요. 모르세요? 이 배우는 성공할 수 있어요. 시간 균열 25시간 후 1시간 더 지났네. 이제는 믿을게 얘랑 잭 그리고 VS리아. 아 해치 있다 해치 흑형. 걔를 또 잊고 있었네. 이게 반전인지 알았는데 얘가 반전인지 알았는데 걔가 아직 남았네. 글쎄 언제 게임 들어가려나 이미 패드는 꺼졌어요. 지금 너무 영상이 너무 오래 나와서 20분 나와가지고 패드는 꺼져버렸습니다. 절전 상태에 들어왔습니다. 기린이야 기린. 자세 교정 됐네요. 자세 교정 됐네요. 허리 좋아지고. 갑자기 어떻게. 아 열었네 지가. 아 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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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지! 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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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오오. 얘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어, 멍청아. 와 근데 연기가 개잘해. 아무리 거짓말을 했어도 저 정도면 믿을 것 같다. 연기처럼. 와우. 야 이럴줄 알았다. 내가 말했지. 해치가 있었다고. 흑형이 있었다고 얘기했지 내가. 와 갔어. 야 이건 안된다. 리아명이 처음으로. 무너지네. 주인공 언제 와. 야 이 바보 어떤 자식이 언제 오는거야. 어. 왔다. 아니다. 리아명이다. 리아명. 제발. 리아. 리아명 팔자. 어. 그렇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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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명. 와. 미쳤네. 이형. 와. 죽였어. 와. 지리네. 이형. 이겼네. 와. 나 이 정도까지는 할거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 허벅지나 몇번 쑤시다가 난 진짜 쓰러지지 않았지. 헤드샷을 날릴 줄이야. 와. 아. 리아명. 이형 미쳤네. 이형. 아. 결국 최종보스 가나. 리아명. 진짜 간리암이다. 간리암. 어. 간리암. 어. 간리암. 라이브라이의 조심승수. 하오화. 유형. 끝이 없어 진짜. LOUS1 에피소드 4. 끝. 이제 패드 전원 넣어야 되겠어요 이제. 오케이 패드 전원 넣고… 하… 마지막 장인거 같은데요 이제… 화자 kennt래. 윽터 플레이컥 그 마지막 오막 당신을 위해 돌아올게요 이름 제목이 좀 돌아올게요 해커정님 돌아갈지도 몰라 완전 과거로 돌리면 아니면 얘가 과거로 돌아가서 한 15분 전에만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그 장면에 있어서 그 형을 살릴수도 있지 해커정님 와 야 지리네 그 백레빙이 진짜로 나 이거 뚫고 들어올 땐 진짜 귀차인 줄 알았다 나 지금 아 어어 아 채팅창 보고 있는데 이씨 아 채팅창 보고 있는데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게임이 뭐가 돼 베이크 보소 이거 갔나 이 자식들아 이 지구의 미래는 이제 나밖에 없어 이 멍청이 자식들아 야 저 있는 애들은 뭐야 와 안 죽는 거 봐 이건 FPS 게임이 아니지 이건 초능력자 게임이니까 이 자식들이 어디서 총싸움 해줬더니 나도 총싸움 할 줄 알고 있어 어 너 가만있어 너 이 자식 가만이 감 왜 주먹질이 안 되지 왜 원래 주먹질 돼야 되는데 멋진 나오거든 원래 인류가 지금 시간이 균열이 생겨가지고 망해가는 걸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고 유튜브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도저히 설명이 안 돼 이건 지금 이미 인물관계 막 그런 게 너무 많이 껴가지고 요약을 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됐는지 왜 반전이 생겼는지 전혀 말을 해줄 수가 없어 와 이 형 딜을 안 보여주네 와우와우와우 바로 앞에 저거 해버렸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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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아 독하다 독해 아주 그냥 총을 바꾸던가 해야지 안 되겠다 이거 얘네들도 많이 어려졌는데 총이 너무 안 좋는데 이거 이걸 바꿔야겠다 이걸 바꿔야겠다 아니야 일단 가고 아니야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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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 내가 이 작업을 할 수 없지 모르겠지 시청자 CFR는 쉽지 않지만 서린의 회사에서 접수할 수 없지만 제 친구가 CFR 창백을 열어버렸지만 다른 곳은 아직도 열어버렸어 내가 그쪽으로 도와줄게 이렇게 나게 지겐 오케이 그래 이제 리아 명밖에 없어 어? 이 총 인간적으로 별로다 이거 와 얘네들 얼마나 살 쪽이 어려워졌으면 아직도 사람들 이러고 있네 얘네들 권총 들고 다닌다 이제 시술 군사가 조금 이따 나올거고요 다음 주쯤이나 이번 주 나올겁니다 시술 군사 시간의 균열이 세 개가 멈춰버리는 세 개 종말이 온대 이걸 막지 못하면 자세한 지금 설명은 유튜브에서 내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술 군사 워낙 그 병사들 소름이 없더라 이거 뭐야 아 누가 이렇게 한거야 아 아 아 아 그리고 그 미친 살인마 한 명 풀어줬었잖아 애치가 그것도 잊고 있었네 고통이 안했으면 근데 야이 아니 지금 저, 김 박사 맞어 너, 김 박사 아 아니, 네, 센 내가 해봅시다 저희, 미스토리 하프 아 저, 이 기점이 킬박사가 오나봐 킬박사라고 했다 킬박사 이름 완전 와 여긴 바로